네. 생활 밀착형 라디오 법률 서비스 로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와 이 시간을 함께하도록 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 갖고 오신 겁니까? 네. 오늘은 최근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첫 결론이 나온 공판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선고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대장동 얘기하는 겁니까? 네. 대장동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괜찮으시죠? 대장동 얘기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이런 사람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워낙에 전국적인 이슈고요. 사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이게 총선이라는 게 코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날까에 대해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그러면 일단 말씀하신 김용 전 부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1심에서 실형 선고됐고 법정 구속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게 이제 결론이 뭘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서랑설레가 많았었는데 선고 결과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네.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 그리고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6억 7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단 김용 부원장은 굉장히 세게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대장동 사건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워낙 뜨거운 이슈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문이 길어지면 처음에 무슨 말이 나왔었는지 잊어버리잖아요.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사건 개요 잠깐 설명을 해 주실까요? 대장동 사건이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크다 보니까 잘 우리가 정리를 하기 힘든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핵심만 요약을 해드리면 김용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서 이재명 대표의 당내 경선을 준비하면서 4차례에 걸쳐서 8억 4,700만 원을 불법 정치 자금으로 받았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남욱, 정민용 등 민간개발업자 등을 대장동 팀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이 대장동 팀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 그리고 뇌물을 받았다 이런 내용으로 각각 기소가 된 거죠. 당내 경선을 준비하면서 불법 정치 자금 뇌물을 받았다라는 게 내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제가 김용 부원장은 세게 나온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정치 재판이다 억울하다 이런 반응 계속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재판 받기 전부터 계속 그런 반응이긴 했는데요. 김용 전 부원장 측에서는 일방적이고 부정확한 진술들이 다 인정됐다. 이렇게 하면서 항소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고 김용 전 부원장 측의 김기표 변호인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렇게 받았다고 판결이 나서 정말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항소심에서 다투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볼 수 없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인데 그렇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 측에서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 자금법 위반, 뇌물죄 모두 돈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용이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건데 이 돈을 받았다는 것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물증이라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는 것이 예를 들면 돈을 받았다는 것을 누가 봤다든지 돈을 받은 계좌가 드러났다든지 돈을 건네주는 장면이 찍혔다든지 그런데 그런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가 내가 돈을 줬다라는 유동규의 진술이 유일하게 있는 증거였죠. 그런데 유동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김용 측에서는 봤기 때문에 이 유동규의 진술 신빙성이 과연 있느냐 이걸 두고 무죄를 확신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게 핵심이네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사진 찍혔거나 돈이 오간 계좌 흔적이 있었으면 그건 바로 답이 나오는 건데 그럼요. 다투기가 힘든 부분이죠. 그건 없고 내가 저 사람한테 돈 줬어라고 진술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무죄를 확신했다는 것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 같은데 이유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유동규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동기, 유인이 충분하게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유동규는 돈을 받은 사람 즉 유동규가 뇌물을 수수한 사람이 되면 형량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정치 자금을 중간에서 단순하게 전달만 한 사람이 되면 형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나는 뇌물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정치 자금을 그냥 중간에서 전달만 한 사람이에요 라고 진술을 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 형량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고 이번 사건처럼 만약에 검찰에서 전달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수수한 사람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 무죄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죄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다라고 김영축에서는 봤던 거고 그리고 또 물증이 정확하게 돈을 건네줬다라는 거에 대한 물증이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유동규는 허위 진술을 내가 해도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 나온 돈이었기 때문에 계속 벌어지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동기는 충분한 상황이었으니 여기 이게 받아들여져서 본인이 무죄가 될 것이다 라고 김용 전 부원장은 생각을 했다라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된 거고 재판 과정에서 실제 돈을 갖고 가는 장면을 재현했다고도 들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이 부분이 유무죄 판단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동규가 김용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라고 처음에는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무실에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서 상반신 아래로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유동규가 검찰에서 대질신문을 하면서 골판지 박스에 넣어서 상의 안으로 넣어서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쇼핑백에 넣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골판지 박스에 넣어서 상의 안으로 넣어서 불룩하게 표시가 날 거 아니냐 어떻게 그걸 상의 안에 넣어서 가져가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걸 확인하는 작업을 한 거죠. 과연 그 유동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5천만 원 돈을 그런 박스에 넣어서 상의 안에 넣어서 가져가는 것이 자연스러운지 아닌지 그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재판 과정에서 현출을 한 거죠. 5천만 원이에요? 돈 여기에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5천만 원 한 장짜리 수표는 아니고 수표가 아니고 현금은 5만 원짜리 권으로 그렇게 가져갔다 전달했다라고 진술을 했으니까요. 제가 만져보질 못해서 이게 어느 정도 그게 잘 감이 안 오는데 이걸 재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재현을 했다고 알려줬습니다. 결국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도 재판 과정을 직접 본 것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결국 갔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거짓말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유동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을 해 준 거죠. 상반신에 골판집 박스에 넣어서 5천만 원을 5만 원권, 5천만 원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갈 수도 있겠네라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한 거다. 그런데 돈을 받았다는 김용 부원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돈을 줬다는 유동규 씨는 무죄 판결 나왔는데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좀 이상하죠. 여쭤봤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정치자금 수수와 공여의 구조와 관련해서 피고인 유동규를 수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공소사실의 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검사는 이에 대해 피고인 유동규를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했다.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무죄로 판단을 했다. 변호사님, 어려워요. 이거 좀 풀어주세요. 불고불리의 원칙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게 형사소송법에 있는 원칙인데요. 불고불리의 원칙. 고하지 않는 것은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 검사가 공소 제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라는 우리 형사소송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는 검사만 기소를 할 수 있는 그 기소 독점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이걸 어떻게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보다가 이건 왜 안 했지라고 하면서 이거는 왜 기소 안 했어요? 이것도 하세요라고 해도 검사가 안 하면 판단을 아예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사건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보면 재판부에서 검사가 기소한 대로 심리를 하다 보니까 유동규는 김용과 함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쪽이 아니라 오히려 대장동 팀과 함께 정치 자금을 준 쪽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검찰 측에 정치 자금을 준 쪽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고를 했어요. 재판부에서. 그런데 검찰에서는 우리가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좀 이례적으로 우리는 검찰에 이렇게 권고까지 했는데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아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보면 좀 변명을 한 거죠. 판결을 선고하면서. 변호사님 저는 재판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재판정에서의 풍경이 어떨지가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을 권고했다는 건 이거 문제 있네라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걸 알려준 건데 그럼 이렇게 안 해도 됩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재판부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할 것을 권고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소송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긴 했었던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는 사실관계 특정과 관련해서 당사자가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다툰다거나 그런 걸 좀 일치시키기 위해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든지 아니면 명백하게 검찰에서 법 적용을 잘못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오류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권고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는 한데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재판을 한참 진행하는 도중에 정치자금 수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홍수사실 검토해봐라. 이렇게 하면 내가 무죄 판결할 수밖에 없다. 답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무죄 선고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르게 검토하시오. 그러면 다르게 검토하면 내가 유죄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어떻게 보면 알려주는 형식의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잘못을 가리는 직업이니까 그걸 제대로 이건 잘못 가린 것 같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권고를 했는데 안 했다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일각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검찰에서 유동규를 일부러 봐준 것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오는 대목이 이것 때문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례적으로 이번 선고에 대해서는 설명 자료도 따로 배포를 했는데 이 자료에서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무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 대향범 법리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대향범이요? 대향범이라는 것은 두 명 이상 참여자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정치자금이라든지 뇌물 사건, 마약 사건 등이 해당되거든요. 정치자금이나 뇌물수수 사건 같은 경우는 준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은 공범이 될 수밖에 없고 각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번 사건에서는 준 사람은 남욱 변호사 그리고 받은 사람은 김용전 부원장이 유죄가 선고가 된 것이고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는 입장인데 재판부는 이렇게 밝히고 있죠. 유동규와 정민용은 정치활동으로 볼만한 행보를 보인 바 없다. 남욱으로부터 조성되어 온 정치자금을 분배, 관리, 사용할 재량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일부 착복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배달사고가 있긴 했지만 이를 이미 사용 재량으로 볼 수 없다. 즉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라고 판시하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자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거죠. 당사자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불법적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건 맞지만 부정수수한 공동정범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건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재판부에서 설명을 하고 싶어 했던 거네요.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가 나올 것 같으니 왜 이렇게 판결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준 건데 그러면 검찰에서 왜 이렇게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기소를 한 건가요?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저도 좀 그 부분이 궁금한데 검찰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아직 밝힌 부분은 없지만 9월 21일 날 열렸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마지막 했던 발언에서 우리가 유추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상대적으로 좀 약한 구형을 하면서 재판부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동규 피고인은 주요 공범인 동시에 정치자금 범죄의 신고자이기도 하다. 아 참작해 준 건가? 네. 유동규의 제보성 진술로 본건 범행이 세상에 드러났다. 피고인과 같은 사람들이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된 플리바게이닝 아니냐라고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 이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구형을 하면서도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던 거 선처해달라. 이런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에서 처음부터 법 기술을 쓴 거 아니냐. 결국 이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작업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정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계속 확대되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알겠습니다. 이건 양쪽에서 주장하는 바니까. 검찰에서 항소했다면서요. 검찰에서도 김용전 부원장에 대해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는데 징역 5년밖에 선고가 안 됐다라고 보고 형량이 너무 가볍고 또 일부 금품수수 관련해서는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을 다시 다투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도 다 항소를 했습니다. 다 항소했고. 지금 1심 판결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항소심이 있고 대법원 또 최종 판결까지 분명히 갈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국민들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게 앞으로 총선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도 관련 있는 부분이라고 지금 돼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천 부원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기도 하고. 어떠세요? 관심 갖고 지켜보는 사안인 거죠? 다들. 네.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질지 또 검찰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할지 그리고 또 어쨌든 정치자금법, 뇌물 사건, 돈이 나와야 되거든요. 증거. 네. 증거가 나올지 더 구체적인 물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잘 지켜보면서 저희가 재판 진행 과정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요. 그냥 우리가 언론 보도 보면 단순화된 내용들만 나오잖아요.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이고 이런 얘기들만 나오는데 재판 과정에서 지금 나왔던 이야기들 들어보니까 이거 쉽게 판결하기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은 이거 공부 많이 되시겠는데요? 보니까. 네. 상당히 보면서 공부할 것들도 많고. 네. 알겠습니다. 이거 결론나무는 나중에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죠. 네. 공부 많이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홍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